다양한 사회 이슈 살펴보는 시간 주 기자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알아보죠. 네 오늘 준비된 주제는 N번방 사건입니다. 네 불폭 성첩치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주빈 등 주동자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실척하기만 한 것으로는 죄를 묻기 어려워서 관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오늘은 N번방 처벌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코로나19만큼이나 부각이 된 이슈가 N번방 사건입니다. 과연 참여자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번 N번방 사태에 걸려있는 범죄 혐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협박, 성폭행, 영상 유포까지 중대한 범죄 혐의가 걸려있습니다. 성첩침을 경로로 거론된 대화방은 박사방 뿐만 아니라 N번방, 완장방 등 다양한데요. 이 같은 대화방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됐고 회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성착취물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N번방을 통한 성착취 범죄에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주동자뿐만이 아닙니다. 회원들 모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도 올라왔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와 관련한 5개의 청원에는 전체 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583만여 명이 동의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은 엄벌을 촉구했고 경찰과 검찰은 각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 N번방 사건 관련된 국민 청원에 5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했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사실 이 분노한 500만 명 뿐만이 아닙니다. 누리꾼들 역시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죠. 네 맞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난 뒤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SNS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N번방 전원 처벌하라 전부 가해자다. N번방 박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동의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주범들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비자들까지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게 주범들 뿐만이 아니고 구매자 거기에 소지자까지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받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의문인데요. N번방 지금 가입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현재까지 각각의 N번방, 박사의 박사방 등을 포함해서 파생방들까지 따지면 가입자는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고액의 입장률을 요구했던 N번방은 여러 명이 돈을 모으기도 해서 실제로 이보다 많은 인원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입자 수가 26만 명이지 가담자 수를 생각하면 그 이상일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이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고 또 그로 인해서 역대 최다 수준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를 끌어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언론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신상공개 요구 여론 속에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의 신상을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립법 조항에 귀해서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주빈 신상공개를 넘어서 사실은 N번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9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성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의 근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법이 없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참여한 일반 회원들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참여자 전체에 대한 신상공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죠?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전원처벌과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텔레그램 N번방 긴급 현안 보고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전원처벌,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먼저 나선 곳이 또 있는데요. 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이 등장했다고요. 네. IT업계에 따르면 일명 텔레그램 자경단은 주은글씨라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서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단체는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및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돕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검사한다며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현재 이 대화방에는 총 3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주은글씨 방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약 2배 여 명의 성범죄 의심자의 이름, 얼굴, 나이, 직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및 지인의 사진 등이 공개됐는데요.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중학생부터 의사, 공기업 직원, 군인까지 다양하고요. 이곳에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박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은글씨 방에 박죄된 남성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신들 혐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요? 네. 대부분은 자신은 해킹당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자경단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문과 사과 영상을 올렸고요. 박죄된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앞으로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학적 성범죄를 모의하고 실행, 공유한 N번방 사건. 과연 처벌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지한 사람은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된 영상을 보거나 링크를 타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스트리밍만 하더라도 죄를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한 관전자 같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후원금을 내고 단순히 봤을 수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도 단순 시청으로 볼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착취물 영상물의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좀 처벌이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영상물이어도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단순 소지로는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건데요. 또 피해자가 본인을 스스로 촬영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타인이 퍼뜨리더라도 처벌이 힘들어집니다. 아니 이게 피해를 입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동,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인이 피해자라면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 거기다가 아무리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사실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분명한데요.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진 법률만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는 어땠을까 좀 돌아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도 검거된 사례도 있었는데 그때는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경찰청은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웰컴 투 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 310명의 이용자가 검거됐는데요. 이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었고 운영자 역시 한국인이었습니다.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용자들은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건 미국 법원이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번 N번방 사건 역시 처벌 수위가 좀 낮으면 어떨까 어쩌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물론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조직범죄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또 입장을 밝혔어요. 법무부는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들까지 처벌하기 위해서 범죄단체 조직제 형법 제114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단체 조직제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은 조직된 전원에게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제 하나의 조직으로 보는 게 어떻게 처벌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박사방 회원들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 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범죄의 구형이나 법정 형량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M범방 사건에 참여한 모두를 범죄단체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처벌을 고려할 정도로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굉장한데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변화된 인터넷 환경 등을 고려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물이 성착취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통해 제작됐을 뿐만 아니라 시청한 사람들이 우연히 영상물을 접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법 개정을 하려면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리고 국회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산하 디지털 성범죄 근절 TF를 신설했고요.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 처벌을 위해 N범방 3법, 형법, 선폭력 처벌법, 전보통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국회는 텔레그램 N범방 방지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 사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이 5월 29일이잖아요. 그 전에 꼭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요. N범방 관련해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찰은 얼마 전 서울 영동대교 강북방향 중간 지점에서 40대 직장인 남성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가방에는 박사방에 돈을 넣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투신한 남성은 투신 직전까지 박사방 등과 관련해서 경찰에 붙잡혔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N범방 사건 참여자 전원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신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사례가 또 있다고요? 네. 영동대교에서 투신한 40대 남성 이외에 전남 여수에서는 20대 남성이 음독 후 경찰에 자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N범방 성착취물을 소지 공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조사 중 이상 증세를 보였고 자수하러 오기 전에 음독한 사실을 언급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렇게 성착취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죄값을 치르는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철저한 수사의지와 민간 차원에서의 신원추적, 비난기조가 퍼지면서 대화방과 직감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등에는 N범방, 박사방 등과 관련한 대처방안 문의가 증가하는 등 관련 수사와 신상공개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받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인식을 좀 바꾸려는 계기로 삼아야 될 텐데요. 성착취 그 자체로 분명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흐리지 말고 해결이 될 때까지 쭉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쿠키 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